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이천시위에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대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교안전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또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첫 환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도시건설국소관 2021년도 시정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87쪽부터 143쪽입니다. 보고순서는 부서별 비전과 목표, 일반연합, 여권과 업무 추진 방향, 주요 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안전한 인천을 기준으로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과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재난 대응 인프라 확정, 완벽한 기상 대비태세 확립 등 시민 중심의 안전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쪽 일반 현황은 유리블록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93쪽 여권과 업무 추진 방향은 유리블록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역량 강화입니다. 365일 24시간 재난상황관리와 비상근무체계를 구축, 운영하겠으며 마을형 자동운성통보시스템 및 하천군치 주차 차량, 침수위험, 신서관림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스마트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난관리평가를 통한 자체 역량 진단으로 기관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복화천, 청미천, 벚꽃식품빌 조성사업입니다. 복화천 및 청미천, 뚱마루에 수목식재 및 침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월 중에 청미천, 벚꽃식품빌 조성사업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고 복화천, 벚꽃식품빌 조성사업은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연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중립천 복원을 통한 도시대상 사업입니다. 시가지를 관통하는 중립천의 하천기능복원 및 생태계 복원을 통해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월 중 중립천 상류부 실시설계 영역을 완료하고 금년 12월까지는 상류부 공사를 중공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청미천, 경기도 하천정비기본계의 변경심의를 거쳐 12월 중 실시설계를 중공하고 27년 12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97쪽부터 103쪽까지로 99쪽 이전과 목표, 100쪽 일반이나 101쪽 여권과 업무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자랑하겠습니다. 102쪽, 2021년 이천 도시관리계의 변경결정 일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중 타당성 검토 없이 즉시 도시관리계의 결정이 가능한 공공시설에 대하여 행정절차를 일괄적으로 이행하여 사업기간 단축 및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3쪽, 패션 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여 기반 시설의 유지관리 부담계획을 수립하고 프리미엄 아울렛과 덕경자연휴게소 사이 시유지, 녹지를 연계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권은 105쪽부터 113쪽으로서 107쪽 비전과 목표, 108쪽 일반연항, 109쪽 여권과 업무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다름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중립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2018년 10월 29일 공사 착공하여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발굴 조사 완료 통보를 받아 지연된 공기를 단축하고 용지 공급 시기를 앞당기도록 LH와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공동주택용지 4개 블록을 계약 체결하고 10월부터는 반독주택용지와 상업, 업무용지 등을 분양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시민들에게 아파트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 카이닉스에서 신진리 사거리 상습 적체 해소 방안입니다. 현재 4개 노선 중 유산 부담은 공사가 완료되어 통행하고 있으며 3개 노선은 설계 또는 공사 중으로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SK 하이닉스에서 시내로 이유되는 교통량이 분산되어 고 3번 복대의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112쪽 도시계획도로 수진이 편안입니다. 19년부터 20년까지 14개 노선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34개 노선 23km를 추진 중에 있으며 6개 노선이 봉사 중이고 그 이외에 설계 또는 행정 절차를 이행 중으로 금년 또는 내년까지 봉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도시재생선행사업입니다. 중리 택시 개발 등과 같은 여건 변화로 구도시민 스테이터가 예상되고 이러한 문제가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에 시민사회의 동창을 이끌어내면서 지역주민주도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중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시재생활성화 구역 중 우선순위로 지정된 설봉호수 아랫마을과 창년동 이로린 문화의 거리 그리고 먹자골목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휴식처로써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117쪽부터 128쪽까지로 기존과 목표, 일반연합, 여건과 업무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가로막하겠습니다. 120쪽 영동고속도로 하이닉스IC 추가 설치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부발 및 덕평 하이패스IC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11월에 한국도로공사와 사전협의를 마쳤습니다. 부갈 하이패스IC 사업비는 한국도로공사 부담금은 SK하이닉스가 전액 부담하고 연결도로 등 잔여 사업비는 이천시와 SK하이닉스가 각각 5대5로 빈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덕평 하이패스IC는 이천패션 물류 입주기업체 협의회에서 하이패스IC 설치 및 도로 연결도로 전 구간 사업비 전액 부담을 제안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도로공사 및 국토과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주 1주 대포관 지방도 3.25호선 확보장 사업입니다. 1주 대포관 205주 이천시 동지역 시행구간인 1.6km에 대하여 2023년 12월 중공 목표로 2월 현재 손실보상계획 공고 중에 있습니다. 전체 구간에 대하여 보상협의가 원활히 진행되면 하반기에 공사 착수하겠습니다. 경기도 시행구간인 8.8km에 대하여 손실보상계획 공고를 위하여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 12월 중공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3조 시도 농어천도로 확보자봉사 추진 사업입니다. 시도 10번 농어천도로 25건으로 총 35건에 대하여 총 사업비 2,673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은 181억 원이 소요됩니다. 큰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연차적으로 도로망을 확정하겠습니다. 2020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석영상공간 도로 확보자봉사 등 15개의 노선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사항은 총 35건에 대하여 설계 중 15건, 보상 중 2건, 공사 중 18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북상청 재방도로 확보자봉사 공사를 포함한 실격권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조 대전설로 지중화 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 신규 사업인 시갈린의 4개 부간 지중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창전동, 광고동, 중미동 1원으로 1구간은 중앙사거리에서 분수대 5거리 2구간은 광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증일사거리 3구간은 차 없는 거리 입구에서부터 창전사거리 4구간은 서희동산 5거리에서 분수대 5거리 총 연장은 1.96 필요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10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후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모든 행정행위는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공사를 착공하여 23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조 광역자전고 도로만 구축사업입니다.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를 잇는 광역자전고 도로 동남쪽 69.7km 구간 중 이천시 자전고 도로 미설치 단절 구간인 마장면 양천기에서 후번면 후안리 1원의 11.6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1억 원이며 이중 이천시 사업비는 23억 4천만 원입니다. 금년 9월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고 2021년 10월 사업을 착공하여 22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29쪽부터 136쪽까지이며 비전과 목표, 일반연합, 여건과 업무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바람하겠습니다. 134쪽 진흥형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반내 7개 공용주차장 주차정보를 도심 5개소에 설치할 장강판에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사업으로 공용주차장의 주차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한정된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5개의 공용주차장이 조성 중에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공용주차장 합중개선사업입니다. 현재 5개소 1,286면의 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으며 이 중 3개의 주차장은 금년 2월에 완공 예정이고 나머지 2개의 주차장은 또한 내년 3월까지 중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용주차장의 합중개선사업과 진흥형 주차정보시스템 사업이 내년 3월이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주차공간 확보와 더불어 효율적인 주차공간 활용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이 초속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36쪽입니다. 장원대중개통복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그동안 남북권 주민들이 수건 사업이었던 장원대중개통복합시설의 설치사업이 올해 중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2018년부터 진행되어 그동안 각종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차질없는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137쪽부터 143쪽까지로 기존과 목표, 일관연합, 여권과 업무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달아나겠습니다. 142쪽 자동차 과태료 처분, 사전 예방 집중 및 진수활동 강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우편 발송, 전화 안내, 문자 발송 등을 통하여 과태료 체납 사전 예방 활동에 전용을 기하겠습니다. 현재도 과태료 체납자 고지서 전수 발송 및 전화 안내로 적극적 체납 관리를 실행할 것이며 독촉 이후 미납자에 대하여 자동차 압류 및 대체 압류 또는 미납 시 사전 고지 안내를 하려 체납의 강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시정 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신북 쪽 보시면 종이천 생태복원에서 공사가 진행되어 있는 것을 전화하셨거든요. 이게 상류부와 복계권을 나눠서 복계된 부분을 설계 용역으로 할 것 같고요. 박상류부는 설계 용역 밑에서 오픈된 곳을 말씀하시는데요. 오픈된 곳은 올해 올해 진행을 완료하시는 게 적혀있네요. 복계 구간에 대한 것은 소상공인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 그리고 시바시 시민들 이런 분들의 혹시 여론이나 동총회 같은 거 진행을 안했죠? 앞으로 할 것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 차량 통행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반적인 걸로 해가지고 지금 이게 하천 자체가 지방하천 얘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그거를 하면서 동총회를 설명회든가 이런 거 하고 주민 의견이라든가 이런 건 전체적으로 다 수정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청회 하셔가지고 여론을 들어오고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공청회를 해서 만약에 반대를 된다 여론이 그럼 진행을 안해 왜 저희가 생각해 놓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복개해문 하천 하천에 대해서는 자연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복원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추진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충분한 협의를 해가지고 복원 사업을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주변에 소상공인들 창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일부는 반대균이 나오고 보이는데 일부 반대균이 나오더라도 앞으로 생태 복원을 해서 환경 조성 하고 이런 쪽으로 80분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설득을 했어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일부 분류로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정치적으로 선거 때가 되면 주민촌 복원을 해서 자연상태를 조성 해야겠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계획은 잘 된 것 같고 그러면 이게 경기도에서 고집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이번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보이지만 저희가 지금 하천 보지배습을 하려면 하천경기 기본계에서 변경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경기도 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 계획 국토비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그 이외에 주차장 국토비를 국토비를 최대한으로 저희가 받으려고 노력을 할 기회 있습니다. 이게 진행이 되면 설정 공소동장 공소동장 거기에 주차장을 공사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일부 공사 법원을 추진하게 되면 공소동장 주차장 구비가 완료가 돼서 가능하면 여기를 공사하게 되면 자꾸 주차장이 많이 외부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소동장 빨리 진행을 하고 그 후에 진행이 될 걸로 네 그렇게 하시고 이제 2월달에 설계 종류에 나오는 걸로 보여요 저거 아직 안 나왔죠 네 이거 나오게 되면 한번 의회 정해서 의견을 한번 알려주시는 기회를 네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북샘말은 이제 완공이 됐는데요 주차장 네 135점입니다 택시 신고가 어떻게 지금 완공이 됐나요 저희가 3월 4일에 중공을 할 때입니다 3월 4일에 아직 안 되는 상태네요 공사는 아무도 됐고요 임시가가 지금 주차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 때부터 임시 사용을 하고 있고 3월 4일에 중공 할 때입니다 처리청소는 또 또 이게 아무도 거의 마무리되어가지고 3월 달에 공사를 할 게임입니다 3월 달에 그럼 3개가 3월에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남천산가 공렬 주차장 있잖아요 네 요거 좀 조감도 좀 좀 네 요거는 요거는 지금 업체만 산명이 됐지만 아직 공사는 산명이 아직 안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설 운동작은 내년 3월이네요 네 그때까지 왕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데요 또 긴급차량 신호체계 그거 시장님이 한번 시범으로 하실 거라 많이는 계획을 보셔요 긴급 차량 네 사망 긴급차량 신호체계 아 그거는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게 되면 언제부터 촬영할 수 있나요 오래하면 아마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래하나요 네 네 그리고 차량 등록 사업소에 먼저 버는 유령이 있어 제가 가봤는데 어르신들이 서류 작성하는게 참 어렵더라고요 네 작성하시기 어렵다 보니까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네 어르신들한테 확실하게 대행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모르시고 그냥 작성 해주는 줄 알고 봉사로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 인지대 그거하고 면허세하고 그 외에 만원처럼 그러니까 대비가 만원처럼 이더라고요 모든 것을 미리 앞에다가 이렇게 써왔으면 좋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바로 네 어르신들 정말 불편하다고 하시고 대행하시는 분들이 어디 앉는 곳 공간이 딱 있으면 그렇게 확실하게 해주시면 어른들이 해매지 않을까 싶어 생각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는 데다가 그렇게 비치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립촌보건원 중립촌보건원 그거를 지금 보니까 9년을 생각을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네 9년 9년을 중립촌보건원 네 9년 동안을 계획을 하고 하시는데 지금 공설운동장 이제 주차장이 완공을 되지만 지금 현재 거기에 주차가 있잖아요 그거는 다 어떻게 이거 가지고 될까요 공설운동장 그래서 지금 저희 주변에 저희가 개정행정과에서 지금 주차장 확보 방 전체 시각에 대한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파트 주변에 이렇게 된다 이쪽 중립 주황통 창문고기 주변 복회된 지역 주변에도 지금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구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에 계획을 잡아서 필요하면 사이트 매입을 해가지고 시설 결정해서 추진하라는 계획을 수집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계획하시고 여기서 이거 하는데 사업하는데 제일 문제가 주차 문제였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잘 해결하셔가지고 그래서 상가 주변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도 보니까 지난번 보다 지금 많이 온나가 있습니다 해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올라갔다 왔습니다 정확하게 잘 진행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수현입니다 네 2021년도 이천시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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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 예산이 국도비 포함해서 부신 유목입니다 네 그 해외국 비용까지 포함해서 부신 유목인데 네 혹시 그 이천시 작년도 한해 집중성 포부로 인해서 하천의 범람이나 범람으로 인해 농업인들의 피해 시설 농가들의 피해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남북권 권역인의 이제 생제 그 집까지 또 파손된 부분에 있어서 많은 피해들이 있었는데요 올 한해 기후 대응 대책에 대해서 이천시가 좀 준비해 놓은 어떤 현관들이 있는지 아 저희가 지금 물론 수혜 복구 사업을 해서 복구를 완료를 하고는 있는데요 사실 그 복합 복합 하천이나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개수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 복합 하천은 100% 개수율이 있고 지방하천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80% 이상의 개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는 소하천 같은 경우는 106개의 소하천이 있는데 사실 개수율 자체가 50%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도로 사업은 도로 사업은 상당히 더 평균이 많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소하천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로에 비해서 민폐이 되면 소하천 공사를 매년 매년 구성에 세우되는데 개그이 없거든요 그래서 비율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우선순위를 조정을 해서 매년 소하천 정비 개수사업에 많은 개수사업에 많은 개수사업에 계획을 수급 중에 있고요 그리고 하천에 보면 지금 진설 자체가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진설사업에 도로를 좀 추경에 대해서 더 확보해가지고 우기대위에서 진설을 최대한 많이 해가지고 피해가 좀 최소화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올해 2021년도 준설 예산 또한 4억 8700 소하천 준설 3억 수목재료가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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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례를 위해서 우리 2체세 미리 준비해서 이번에 2체세 시민들의 어떤 재산적인 부분에서의 대비 정책들이 필요하겠나 생각이 드는데 부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네, 우연님 말씀은 전적으로 동강하고요. 저희는 140분만이 아니라 남북 근육 자체에서도 지금 잠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서로 빠른 시일 내에 무기에 대비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수목 제도는 예전에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체세에 의해서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습니다. 수목제도 비용이 5천은 정말 너무 작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더 보시면 국장님께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 마지막 주차 관련해서 스페이지 142쪽 진출 활동 강화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제 2체세 반내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서 강화가 대책을 풀어주신 부분에서 잘 공소해봤습니다. 그런데 혹시 주말에 주차 단속적인 부분에서의 해결 방안들은 어떻게 지금 저희가 변경을 해서 토요일날 같은 경우도 시간대를 좀 교정을 해서 주차 단속을 하는 시간 같은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주차 단속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실로 이제 주말에 2천 시내를 알아보면요. 그 횡단보도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그리고 긴급 상황에 소화점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다수적으로 쉽게 눈에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제2차의 어떤 2차 시민들의 재산기획까지 틀어질 수 있는 어떤 위급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이 주말 주말 주차 단속에 대한 어떤 대비 방식들이 좀 필요하다든가 그런 생각에 좀 지도해 드린 부분에 좀 잘 공통하셔서 주말에 이 시내 번역의 상품들뿐만 아니라 주말에 시내를 공원해 주신 시민들이 좀 원활히 지켜줘야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구체적인 부분에서 제도를 지킬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면밀히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김주 의원님께서 좋은 얘기해 주셨고 제가 또 그 작년 12월 달에 시장지리 한 부분이에요. 네 지금도 그 정교지리 계속 해나가고 계셨지만 그 하천이 논보다 그게 높은 거죠. 네 뭐가 좋겠겠구나 그래야 한 2개의 이야기가 많은데 우선적으로 그런데 먼저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현재 작년 수요일에 인해서 몇 프로 정도 완료가 된 거예요. 아 봉사요? 지금 뭐 잘 설계는 다 버렸던 다 끝났고요. 지금 한창 공사를 진행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6월까지는 모성공사는 다 끝내야 계획으로 저희가 계속 공사하다가 해가지고 모성선하고 산양도 없었지만 아마 연말까지 농사를 해서 마무리를 진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보이는데는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데 작은 부분 있죠. 소소한 부분도 있어요. 실적으로 농사를 직구하고 있는 분들은 소소한 부분도 큰 거예요. 그런 부분도 역시도 좀 더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놓고 장비가 꼭 필요해달라는 장비 지원자들이 이런 것도 별도로 검색을 해놓고 기기조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시행이 있습니다. 그냥 면 사무소들에게 하면 면회사는 한정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게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총고를 거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조사해서 예산이 부족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의 한 사례도 해야 되지 않을까 농업인들이 원활이 된다는 지면서 한 해 또 마을에 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보니까 그런 거를 챙겨주셨으면 바라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천어 이제 그 경원 방주에 보면 경화천이 있잖아요. 경화천에는 그 4차선에 교량을 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하천인데 복합천에는 예전에 제가 지금 듣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마음 위에서 안아보고 다리를 놨어요.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교육에 물 빠지지 않고 물을 쓰는 그런 부분을 매일 해오다가 복합의 이교가 생기면서부터는 그거를 이제 안 하는 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설봉산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산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앙파트 쪽에 보면 그분들이 시내를 통해서 설봉산을 갈 수도 있고 또는 중앙파트 사람이 그 북하 예전 남은 아라만 다리를 제가 뭐 다른 광수천처럼 사천을 해달라는 게 아니다. 징검다리에만 놓으면 충분히 어 걸어가서 표양산을 둘러서 서있게 모음을 해서 이렇게 오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등산하시는 분들이 어떤 철롱산이 뭔지 알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등산시키는 이런 부분도 되고 또 또 어 표양산의 어떤 전산의 이런 부분도 모르는 부분도 등도 아 표양산이 이게 좋은 산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도 있어요. 어 그리고 합수머리 같은 데 그 그 올라오는 합수머리 같은 경우에도 그 그 징검다리만 놓으면 교령을 놓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예산이 교령을 놓으면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난 징검다리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 가면 팽이 돌아서 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몇 군데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런 계기를 통해서 기자님께서 검토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까 같은 경우는 시설물을 선청했으면 확산을 가져야 되는 파악이 파악이 되어서 치를 될 수 있는 방안을 가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해 걸쳐서 지난 국장님 다 그 말씀 음 근데 실질적으로 하는 부정밥 아 아마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하면서 예 뭐 안되는 거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하고 도유 트럭에 이야기하고 또 안되면 국경이 같이 이야기해서 광주 경화천 선명히 4차장까지 도호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거 해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전하게 그 오늘 수 있는 직원 다리 그거 나달려 했는데 어려운 것 같으면 제가 이해가 안 되겠고 그래서 충분히 어렵지 않고 예전에도 또 그 있던 거를 재연하는 것들에 그 분이 있어서 저도 관심 없어서 함께 했을 거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예 예 예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어 일단은 이제 자전거 전용도로는 이제 어 이 그 가로 들러서 할 수 있는 계획이 이제 경기도가 거창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우리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국가 1교의 그 자전거 사업소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용하려면 그 아래가 주차 정비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질서도 없고 그리고 또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지금은 이제 AI 때문에 이제 폐쇄 조치를 해놨지만 앞으로 이제 보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거기서 빨리 정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가 행정 지지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촉구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원에 자전거 사업소가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요. 공원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여가를 즐기고 하는 그런 공간인데 그 중간으로 자전거가 또 지나가니까 굉장히 그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한테 또 불평감을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거기가 정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느껴서 그걸 빠른 신뢰를 좀 해주시고 아까 김하실 의원이 이제 징검다리 얘기했는데 그 검찰에서도 징검다리가 아래쪽에는 있는데 그 위쪽에 또 없어요. 그래서 분당해다 보니까 징검다리가 이렇게 다위로 돼 있는데 그 태양날로 했는지 그 다위 징검다리 하나하나마다 램프가 이렇게 하늘로 더 치솟다 보니까 그냥 헛디를 영향도 없게끔 해놨더라고요. 가로등이 없어도 그게 또 가능하게 만드는 거 보니까 어쨌든 거기에 정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동고속도로 하이패스 IC 추가 설치는 어디죠? 그 지금 파이패스 뒤에 주차장 제가 지금 시장하고 있습니다. 아, 다 됐죠? 네. 요것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지금 이찬 씨한테 주는 혜택이 많잖아요. 우리는 우리 시가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뒤에 주차장이라든지 도로가 또 좁고 또 정비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함께 그 정비의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보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겨울이 되기 전에 차선을 잘 그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면 잘 안고 정포동 라인은 너무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겨울이 되면 더 밤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보호 질배에서는 차선을 좀 재정비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내일 5분 발표할 때 말하겠지만 다른 이제 시 도에서는 차선 라인을 이용해서 교통 표지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그맣게 일부 구간은 했지만 교통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보다 그 라인을 이용해서 그려주면 훨씬 더 시민들이 잘 지킬 수가 있고 교통 서비율이 한 15%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내일 제가 발표하는 거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사님. 여성 toc 네. 이사님. 이사님. 그리고 이제 그 물류센터 넓히면 충분히 더 교량이 결정해야 되는 흐름이 좋아지는데 거기가 예를 들어서 이런 차가 한 대가 지나가면 이런 어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거기서 엉키면 마냥 속은 그냥 싸우고 있는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 역시도 조금 더 이렇게 시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현장 확인해서 한번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로를 내면서 배로를 내면서 약간 그 서로에 진입하는 이런 부분도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다른은 잘 안 한다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은 역시 좀 더 신경 써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한 번 더 지금 2021년도 청정동 그쪽이 지중하자 하시니 아래 그런데 이제 지난번 신도 지중하자 할 때 그 주민들이나 또 이 도로에 인정한 그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 뭐 반대를 하고 그 도로를 또 공사를 했다 덮었다 또 했다 덮었다 여러 번 이렇게 자본적으로 또 낭비를 처리하니 이번에 지중하자 할 때는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과 그 안전에 대한 것까지도 설명이 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자랑 편도에서 주민들 시해가 최소화 되기로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 시에서 이제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되면 주민 설명회가 필요한데 이게 적극적으로 돼 있지 않으니까 서로 이제 오해가 돼서 또 옛날 시청 앞에 와서 또 이렇게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미리 미리 설명이 좀 이뤄졌으면 좋겠고 또 주민들의 동의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절차가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시스템 그러니까 매더 전에는 모르라고 이렇게 좀 공사하기 전까지 매끄럽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신도 내 지중하자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도로가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이게 정비가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힘듦면 지중하자 하고 그 이러다 그 SK 하이닉스 전선이 첫 번째로 다 지나가는 사업을 실행을 한 거고요 그거 하고요 별소보다 그 저희가 지금 심야 하려고 하는 지중하자 하고 통신하고 전주하고 다 지중하자 거기는 두 번이 들어가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꼈는데 아마 시까지 현재는 그 한전에서 하는 지중하자 하고 또 일체를 했기 때문에 아마 걷게 하고는 차원이 틀리게 계속 해가지고 마무리 되는 쪽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장하는 게 시민의 알 권리를 항상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알 권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냐를 한번 각 부서마다 반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충분히 저 시민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사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애써주시는데 조금 더 신경 써주신다면 감사합니다 아까 이 계연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맨날 여기 시청을 이제 초 보잖아요 아까 유도선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청 교육이 전에 건축물들의 행위가 일어나지다 보니까 이제 초행길이 시청의 초행이시든 아니면 초행길이시겠죠 50년이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전표나 이런 부분은 이 시청은 잘 못 찾으시는 거예요 어디 전첩으로 들어가시는 건지 어디로 들어가시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보통 유도선이 뭐 2차선에서 뭐 4강조차선이나 다른 쪽으로 뭐 랜프나 이럴 때 이제 보통 쓰시죠 네 이제 저희도 우리 시내권에는 4차 넓은데 4차선이나 지금 같은지 제원지 신청 앞에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시의회에 같이 들어오는 거 보고 그다음에 뭐 어디 지금 어디지 여기 지금 금연자 그쪽으로 들어가는 뒤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좀 이렇게 유도선으로 표시를 좀 해주셨으면 그 성공국에서 자회전 들어오시는 분들 신전 쪽에서 우회전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이제 부차된 그 시점에서 이제 본인들의 목적지를 이렇게 좀 유도해서 쉽게 찾아가실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막 이게 막 끼어들고 갑자기 보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 내가 시험을 듣기로 했는데 지금 고추행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이거는 추후에 부서에서 네 결정서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예술촌 부자예술촌 하이패스 하이패스를 말씀드리는 중이요 이제 우리 시외버스 강별로도 가는 버스가 서이천으로 그냥 빠져나가지 말고 우리가 또 예술파크에서 잠깐 들렸다가 거기 인천 휴게소 하이패스를 나가는 건 어떨까 말씀드렸더니 소형차 1톤인가 2톤 이렇게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형차 버스까지 들어가는 비다라고 하면 어차피 예술파크도 관광비가 된다면 대형차도 들어올 수 있는 이따가 그쪽으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향후를 왔을 때 관광버스도 예술파크를 관광하고 그쪽으로 바로 빠져나간다고 하면 우유소기 쪽에 효과가 있지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넣어본다고 협의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안전도시 건설부 호감상에 대한 후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